쇼가 시작되자 사람들의 시선은 일제히 무대로 향했다. 거기엔 라우라의 막내 동생인 호세가 멋진 모습으로 서 있었다. 의류 매장 직원인 호세는 오늘의 특별 모델로 무대에 서게 됐다. 패션쇼를 끝내고 가족들을 만난 호세. 젊었을 때 저하고 굉장히 비슷하네요. 잊지 않고 한국의 라우라 가족에게 메시지를 전한다. 가족들과의 만남을 뒤로 한 채 제작진은 라우라에게 신부 수업을 해준 한국 할머니를 수송을 했다. 70살이 넘은 할머니는 10년 전 일을 기억하고 계실까. 할머니 이게 라우라 씨 기억나시겠어요? 이 나네. 착하고 말고 그래 이거 저기 엄마 웃고 아버지 웃고 그래서 오기만 하면 이 사람도 그렇게 잘 와. 꼭 찾아보러 오고 착해. 사진 보니까 안 해. 라우라와 석진 씨 부부를 기억하는 할머니. 보니까 어떠세요 할머니. 응원하지. 딸 같아서 아들 같고. 피를 나눈다고만 가족일까. 이영만리 타국에서 나눈 정은 피보다도 진한 그리움으로 남아있다. 잘 했다는 게 좋아. 집 앞마당 텃밭에서 키운 채소로 할머니는 지금도 한국 음식을 손수해 드신다. 이렇게 한국 음식을 요리하고 있으면 한국 남자와 결혼한 코스타리카 여자들이 와서 어깨 너머로 배워가곤 했다. 라우라도 그 중 하나였다. 라우라야 내가 저기 김치 담는 거 가르쳐줬지? 네. 겉자리 하는 거. 또 배추김치 담는 거. 또 저기 된장찌개 하는 거. 또 저기 청국장 하는 거. 너 잘 배웠어? 거기 가서 잘해? 잘했어. 엄마가 그렇게 잘 가르쳐줬는데. 할머니의 며느리도 코스타리카 사람이다. 시어머니께 배운 대로 저녁상을 준비하는 그녀처럼 라우라도 한때 이 부엌에서 할머니를 시어머니 삼아 신부 수업을 받았었다. 그게 벌써 10년 전 일이다. 세월은 흘러 기억도 추억도 가물거리지만 라우라의 가슴속에 새겨져 있는 코스타리카의 풍경만은 변함이 없다. 라우라의 남동생 루이스가 조카들에게 보내는 선물을 준비했다. 코스타리카에는 나비 종류만 만 4천 종류가 살고 있다. 이곳에 루이스 외삼촌은 아린이와 아현이를 데리고 오고 싶지만 조카들은 너무나 먼 곳에 있다. 綠 dermal에 전화된 루이스가 조카들에게 모르는 건가. 오오. 아현이가 경험을 보고 싶으면 어린이와 아현이가 충격과 그 마크가 조카들에게 자녀에게도 접속할 수 있는 와인입니다. 흘러 Foundation 아현이가 경험inden 아린아이 Armstrong 아린이 기아형님 34olt원 아현이가 경험을 가만하실 수 있는 그곳에 비록 라우라 가족은 함께하지 못했지만 가족들이 모두 모여 파티 준비를 한다. 라우라와 아이들이 좋아했던 바나나 튀김이 빠질 수 없다. 그리고 손이 많이 가, 귀한 손님이 올 때만 직접 만드는 땀알까지 준비했다. 하나하나 바나나 껍질을 말아 찌개까지 가족들의 정성이 고스란히 들어간 음식이다. 어느새 한산 가득 코스타리카 음식으로 푸짐하게 차려냈다. 라우라 가족에겐 그리움과 추억이 담긴 음식들. 가족의 손맛이 담긴 음식을 함께 나누지 못했다. 화면으로나마 그 맛을 전한다. 마지막으로 가족들이 라우라에게 전하는 특급 소식. 파티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아이들이 기다리던 피냐따 시간. 피냐따는 눈을 가린 채 상자를 터뜨려 사탕을 얻는 파티의 하이라이트다. 상자가 언제 터질지 지켜보는 일들도 가슴 졸이는데. 이제 영상으로 라우라 가족과 만나는 시간. 그쪽 잘한 아린이와 아현이의 모습에 가족들은 반가울 뿐이다. 서로 믿고 사랑하는 라우라 부부. 그리고 라우라의 밝은 모습. 하지만 가족을 그리워하는 라우라의 모습을 보면서 가족들은 참았던 눈물을 쏟는다. 아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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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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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서의four이 많이 받으셨습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kit에 두는 다이아몬드 포함한 기회가 되기 때문에 저는 너무 기회를 예약 make.' 그들은 항상 생각하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소 sharp, 그들은 사람을 꼭richt을 합니다. ¡안녕! 아멘 sueños se hagan una realidad quiero mucho haber escuchado y oírla y a Adrien y a Gion que esa fábrica les vaya bien y que les de mucho provecho y aquí estaremos para recibirla con las puertas abiertas cuando vengan los cuatro muchas gracias por el video tan bonito que nos mandaste gracias por apoyar siempre a esa familia que te quiere mucho por darle tantas fuerzas a Laura porque no es fácil estar allá y tu las has comprendido mucho hermana sabes que te quiero mucho eres mi mejor hermana te extraño con todo mi corazón y gracias por todo lo bueno que nos has enseñado Adrien y a Gion te extrañamos mucho hasta luego que te pasen bien venga pronto si quieres venga mañana 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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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a